너무, 너무 고컷 아니야. 아니 저렇게 핏대 세울 일이야. 네가 대동태권도장의 금강불교의 맹레오냐? 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나. 너무 고컷 아니야. 얼굴 공격부터 간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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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하나가 더 있지. 몸통맞기. 몸통맞기. 고맙다, 최태영. 몸통맞기. 나의 공격을 받아라. 이야! 이야! 흡! 이야! 흡! 이야! 우와! 안 돼, 안 돼! 뭐야? 친구야, 도와줘! 그리고 과연 내 공격까지 막을 수 있을지 몽통 공격 붙어간다. 제발. 아니 저렇게 핏대 세울 일이야. 아니.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래 공격하겠다. 아래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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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맞기. 아래. 아래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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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맞기. 아래맞기. 믿을 수는 없구나. 아니. 안돼. 도와줘. 도와줘.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들의 진짜 센 태미 괴물이 있다. 이 강력한 손뼉 두 장을 격부할 수 있겠는가 맥레오. 야. 합체. 시. 시. 과연 두 장을 깰 수 있을지. 이거 못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자. 다음 격파슬을 보여줄 분은 누구죠? 네. 여섯 명의 병아리 중에 태미 사방님의 뒤를 잇는 친구가 나온다면 이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길쭉길쭉 시원한 발차기의 주인공 서희입니다. 차차차 격파슬을 보여줄 서희 입장. 준비 발차기. 우와. 둘. 우와 서희 너무 잘한다. 오발로 발차기. 서희 입장. 약간 지금 동작 국기완에서 보던 것네. 이거 국기완에서 보던 거야. 국기완에서 보던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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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태동 태권도의 자랑입니다. 태권 소녀 서희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기대된다 이거. 기대돼. 서희 파이팅. 서희 파이팅. 너무 기대돼. 할 수 있다. 날에 차기 날라차기 이중력 차기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서희. 과연 서희는 기합 소리. 기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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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차기 준비. 차. 우와. 차. 우와. 이 앞차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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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oss. 奇으로 야채기. 돌아서 뒤차기. 돌아서 뒤차기. 와바. 안나는 데 끼졌어. 하핳에 상부. 돌아서 뒤차기. 와바. 아. 와바. Huh. 멋진 발차기 보여준 사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